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어명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가 12월부터 이제 우리 수능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한 전체 우리 수능 공부하는 기간에 한 반 정도의 레이스를 아주 열심히 달려왔는데 자, 이제 개념 정리하고 그리고 자료 분석해서 기출 분석하고 자, 그런 우리 기초 체력을 쌓는 과정을 이제 거쳤다고 하면은 이제는 실제로 수능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응용력을 발휘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50점을 맞아내는 문제풀이와 이제 파이널 정리하는 단계가 남았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잘 돼야지 결국에는 우리가 모두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 7월부터 하반기에 우리가 이제 어떠한 커리큘럼으로 공부를 해나가면 되는지 하반기 어명대 선생님 커리큘럼 가이드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학을 위해서 지구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뭐 간단하게 지금 대치동과 목동 분당에서 지금 강의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진은 좀 옛날 사진이긴 하지만 팔짱 끼고 거만하게 서 있네요. 자, 지금까지 이제 진행했던 커리큘럼을 보면은 자, 12월 달부터 우리 수능 입문 강의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기본적인 핵심 관용인 우리 언빌리버블 개념 완성 강의도 현장 버전, 스튜디오 버전, 그리고 2배속 강의 버전으로 여러분 상황에 맞게 좀 세 가지로 나눠서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그 개념 강의를 개념 강의가 끝나고 나서 자, 우리 지구학만큼 그림, 표, 자료 분석이 되게 중요한 과목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구학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킬러나 중킬러급 자, 좀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들이긴 하겠죠. 이제 고난도 문제들에 많이 쓰이는 자료들을 분석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어피셜 자료 분석 강의에서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나서 이제 실전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어메이징 문제풀이도 이제 시즌 1하고 시즌 2로 올해는 좀 구분을 했는데 상반기에 이미 6월까지 해서 어메이징 엔제 시즌 1은 끝났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우리 모의고사는 언팩트 시즌 1, 2, 3, 4까지 진행되는데 그중에 언팩트 시즌 1과 그리고 3월 교육청을 대비하기 위한 프리 시즌까지 모의고사 끝냈습니다. 그래서 개념, 자료 분석, 그리고 기출 강의도 끝났죠. 개념, 기출 분석, 자료 분석까지 끝나면 우리가 이제 그 문제풀이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다져진 상황에서 일단은 어메이징 엔제 시즌 1이 끝난 상태고 두 번의 모의고사 같이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그걸 더욱더 응용력을 키우고 문제풀이 능력을 키워서 실전 능력을 향상시켜서 평가원이 어떤 난이도하고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하더라도 내가 만점 맞을 수 있는 그 실전력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8월부터 어메이징 엔제 시즌 2가 엔제 시즌 1, 200제 진행했던 것과 똑같은 형태로 엔제 시즌 2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9월 달에는 시험지에서 자주 출제되는 자료를 끝까지 한번 가보자. 끝까지 간다. 그래서 다지선다 내용 정리할 거고 그 다음에 수능 앞두고 나에게 혹시 그래도 구멍난 개념이 없는지 언팩트 파이널 총정리를 진행하고 나서 남는 모의고사, 언팩트 모의고사 시즌 2, 3, 4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반기는 그게 실전 문제풀이 능력 위주로 그 능력을 키우는 것 위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 신규로 진행되는 강좌는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7월 달부터는 7월 말, 8월 초 사이에 어메이징 시즌 1이 이미 강의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 학생들이 다 들은 상태라고 하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어메이징 최우수 엔제 시즌 2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어메이징 최우수 엔제 시즌 2는요. 기존의 기출이라든가 EBS 연계와 관련된 내용보다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약간 고난이도나 심화 문제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새롭게 출제된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개념은 아는데 이 개념이 이렇게도 문제에 적용돼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출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새로운 시각들을 많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그 개념들의 응용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이 새롭게 만들어진 심리형의 그리고 약간 고난도 문항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난이도가 좀 높은 상태의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평가원에서 수능 문제를 닥쳤을 때 뭐 개념은 알지만 예를 들어 엘리뉴얼 아니냐 허블법치의 모우주의 가속평창 배열의 물리량 개념은 다 알지만 자료 구성 형태가 새로웠을 때 우리가 거기에 좀 당황을 해가지고 시간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어차피 개념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 개념은 똑같은데 자료가 좀 내가 기존에 풀어봤던 방식과 다른 형태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그 구성에서 내가 기존에 문제 풀어봤던 방식하고 연결시켜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그 자료를 읽는 방법들을 연습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그런 실전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메이징 엔젤 시즌2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풀의 시간 단축도 필요하지만 정확한 개념 적용 그리고 자료 분석에서 실수를 줄이는 연습들을 어메이징 최우선 엔젤 시즌2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시즌1보다는 약간 더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좀 더 구성을 했고요. 문제 문항 자체는 시즌1하고 똑같이 200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메이징 엔젤 시즌1 200제 어메이징 엔젤 시즌2 200제 그리고 총 400제를 문제풀에서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월달이 되면 9월 평가원 모의서가 끝나면 실제로 10월 교육청을 지나서 11월 수능까지 한 두 달 정도만 남은 시점이잖아. 그럼 여기서는 이제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높은 주제로 그리고 되게 똑같은 개념이라도 나올 수 있는 선지가 몇 개 안 되는 주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개념이나 자료에서 나올 수 있는 주제들이 이렇게 지문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자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약간 해석상 어려워하는 자료들을 다지선상 형태로 묶어가지고요. 한 주제를 끝까지 파보자는 강의로 이제 최종 파이널 개념 정리하기 전에 실전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마지막 단계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난이도 높은 신유형, 신선한 자료 그리고 얘기를 나눠 놓지 말았지만 그래도 기존에 기출이 많이 됐던 자료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자료, 자료 분석 강의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고난이도 문제에 대한 적응력이라든가 관련 개념 정리, 그리고 자료 해석 능력까지 여러분들 키우는 그러니까 이제 자료 분석에서 고난이도로 나올 수 있는 주제들을 묶어가지고 다지선다 형태로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지선다 강의를 거쳐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9월 말부터는요. 그냥 듣고만 있어도 ASMR처럼 핵심 개념들이 정리가 되는 핵심 개념을 읽어주는 남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딱 9강으로 해가지고 지구학원에 처음부터 끝까지 지구학의 개념 압축 정리를 진행을 할 거고 이 강의가 진행이 될 때는 이미 6구 평가원이 나온 상태지 그럼 올해 6구 평가원뿐만 아니라 3월, 5월, 7월 교육청까지 뭐 아직 10월은 안 나왔으니까 이때 교육청에서 나왔던 지문들 그리고 EBS에서도 연계해서 나올 수 있는 지문들 같은 것들은 한 번씩 여기서 같이 정리해 드릴 거예요. 뭐 EBS 문제를 직접적으로 바로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독특하게 나왔던 지문들은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뭐 개념 정리, 개념 파이널 마무리 정리인데 이것도 역시 항상 실전하고 연결시켜야 돼.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 올해 출제가 됐던 기출이나 EBS 연계 지문 같은 것들을 최종 개념과 같이 정리해서 수능 전에 최종 압축해서 개념 정리해 주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메이징 엔젤 시즌2 그 다음에 다지선다 강의 엄샤 럼틸 다지선다 강의 그리고 언팩트 파이널 총정리 이렇게 일단 3개의 강의가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실전 연습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언팩트 모의고사는 총 5개의 시즌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3월 달에 언팩트 프리 시즌 이미 5회의 모의고사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언팩트 시즌1도 6월 평가원 대비로 언팩트 모의고사 3회 그리고 현장에서 진행했던 엄샤 럼틸 모의고사 2회를 좀 추가로 제공을 해가지고 총 5회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평가원을 대비해서 언팩트 시즌2와 그리고 이제 최종 마무리로 언팩트 시즌3 및 언팩트 시즌4 해가지고 총 3번의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언팩트 모의고사 시즌3,4,5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자료 분석이 쉽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는 약간 그래도 기존의 3점짜리 문제 중에서 약간 심화된 형태 그렇다고 아주 옛날처럼 자료 분석이 되게 좀 복잡하게 꼬아지지 않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의 개수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게 그리고 가장 평가원이 낼 수 있는 난이도 그리고 평가원이 낼 수 있는 모든 개념들이 빈 구멍이 없이 각각의 모의고사에 녹아 들어가서 실전 연습을 총 언팩트 남는 모의고사 시즌2,3,4 3번에 걸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현재 내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준비해 놓은 하반기 커리큘럼이 있는데 현재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그럼 강의들을 듣는 게 가장 좋은지를 현재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이제 6월 평가원 기준이야. 6월 평가원 기준으로 내 점수가 그래도 40점 이상 그리고 1등급 그리고 2등급 위쪽 부분에 위치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기본 개념은 충실하게 잡혀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실수하지 않는 그리고 문제의 자료 분석들을 좀 약간 심화시켜서 하는 연습들을 좀 하는 게 필요해요. 이런 친구들은 바로 어메이징 최우수 엔제 시즌2 강의 들으시고 그 다음에 문제, 교재 같이 문제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지선다로 좀 심화돼서 나올 수 있는 자료들을 끝까지 파는 강의 해보고 그리고 나서 실전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언팩트 모의고사. 그리고 언팩트 파이널 개념 총정리는 이제 혹시 내가 불안하다. 그래도 개념 총정리를 선생님의 입을 통해서 한번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같이 해도 되고 요거를 이제 선택사항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반기에 준비되어 있는 실전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 강의들 그대로 따라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대부분 여기에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6월 평가원 잘 봤죠? 자, 그런데 내가 6월 평가원을 봤는데 30점 정도의 점수가 나왔어. 약간은 좀 불안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 역시 이후에 이제 커리큘럼 따라오시면은요. 여러분 45점 이상의 무조건 1등급의 만점으로 가는 그 같이 선생님 강의 진행할 테니까 그 결과가 나오도록 해드린다고요. 그러면 이제 30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은 잡혀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이제 불안하니까 선생님 기본 개념 강의부터 다시 좀 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기본 개념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기본 개념에 대한 어느 정도 틀은 잡혀 있는데 아, 좀 실수가 많거나 아니면은 아직은 빈 구멍이 조금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럼 그럴 경우에는 개념 강의 전체를 통으로 다시 듣는 것보다는 내가 문제 풀고 채점해보고 그 다음에 계속 실전 연습을 하는데 틀린 문제들이 있을 때 내가 이걸 개념을 몰라서 틀렸느냐 아니면 개념은 아는데 자료 분석이 잘못돼서 틀렸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가지고 어, 내가 이 부분은 개념이 아직 조금 부족하구나. 아, 지문 해석하는데 저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럼 그분만 발췌해서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개념 강의를 바로 가는 것보다 자료 분석도 잘 하세요. 알겠어요? 이런 30전 중후반 친구들의 특징 중에 대부분이 보통 이제 약간 3점짜리의 고난도 문제들을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기본적인 거 실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도 이제 그 부분의 개념 강의만 발췌해서 들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료 분석 강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메이징 최고수 엔제 시즌 1과 2를 같이 묶어서 들으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자료 분석 강의 가지고 내가 자료 분석이나 아니면 그림 이 자료 분석 강의는 특히나 유형별로 선생님이 자료 분석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개념이 정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줄기가 뻗어져 나가가지고 문제가 나오는지 체계를 잡기에는 되게 좋은 강의거든요. 그래서 어메이징 최우수 엔제 시즌 1하고 최우수 엔제 시즌 2를 거치면서 실전형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엄샤덤길 다시 선다 하고 엄팩트 모유사 쪽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30점 중후반 친구들부터 해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제 30점보다 점수가 좀 낮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기본으로 좀 돌아가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섣불리 문제풀이에 그냥 뛰어들다가는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잖아. 문제를 푸는데 이게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막 속으로 되게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될 때가 있어. 그때는 문제풀이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어요? 문제 풀면서 아 맞아 맞아 내가 이런 개념들 다 공부를 했는데 이 문제 보니까 이 개념이 이렇게 문제에 적용이 막 되는 거는 막 적용이 돼. 그냥 문제 막 풀리고 가끔 틀릴 때도 있지만 이건 내가 개념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자료 분석을 약간 실수가 틀리는 거야. 그런 친구들은 이제 실전의 연습을 가야 되는데 문제 보는데 아유 문제가 아유 문제가 뭐 이런 친구들은 좀 시간이 걸리고 돌아간다 하더라도 기본으로 좀 돌아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결국은 11월 달에 여러분들 행복한 12월에 될 수 있는 질문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본 개념으로 돌아가는데 기본 개념도 선생님 기본 개념 강의는 언빌리버블 개념 완성 강의가 스튜디오 버전이 있고 현장 버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N수생 반수생들 같은 경우는 2배속 개념 완성 강의가 있는데 우리 30.2만의 친구들도 선생님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언빌리버블 개념 완성 스튜디오 버전 현장 버전 강의도 있지만 물리적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은 언빌리버블 2배속 강의를 좀 들으세요. 2배속 강의는 기본적인 것도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좀 해드리면서 거기서 이게 출제가 된다고 할 때 어떻게 개념 심화가 되는 것까지 같이 하나를 묶었던 강의니까 12월이면 당연히 이걸 들으라고 하겠지만은 지금 조금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은 언빌리버블 2배속 개념 강의를 들으시고 그다음에 기출 특강을 듣는데 기출도 정리가 돼야 되거든 기출은 평가원에서 올해도 내가 출제를 할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스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리 그 전에 스포를 해놓은 거야. 얘들아 나는 이런 개념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개념들을 이런 형태로 출제를 할 거야. 라고 스포를 해놓은 거니까 지금까지 계속 꾸준하게 출제가 됐던 기출 개념들은 올해도 출제가 돼요. 그리고 기존에 잘 출제가 안 됐던 개념들은 기존에 출제를 안 했기 때문에 올해 출제가 됩니다. 되게 뻔한 얘기 같지만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건 역시 올해도 나올 거고 지금까지 안 나왔던 건 지금까지 안 나왔으니까 역시 올해도 나올 거고 즉 뭐가 나올지 안 나올지를 내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이건 공부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나올 수 있는 모든 개념들을 다 정리를 해둬야 평가원이 어떻게 출제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술 특강을 문제를 풀어보시고 안 풀리는 문제들만 발췌해서 들으시는 게 좋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적인 한계도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되면 엔젤을 가셔도 되지만 여기서 바로 원팩트 시즌 1, 2, 3, 4 아주 쭉쭉 나오는 거 그럼 그것만 해도 모의고사가 거의 한 20회 가까이 되니까 그거 가지고 실전 연습을 쌓아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나에게 올해 1년 한 번 더 도전하는 건 나에게 절대 낭비가 아니야. 나는 내 인생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나 올해 한 번 더 준비를 해서 수능을 봐볼 거라고 하는 우리 반수생이나 인생 친구들 특히 반수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요새 반수를 6월부터 시작하는 친구들은 그동안 공부를 안 했다가 6월부터 시작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계속 공부를 좀 쭉 대학생활을 같이 하면서 공부를 해왔는데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도 내가 지금 실전 연습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그래도 그동안 내가 몇 달 동안 공부를 쉬었다 보니까 좀 개념이 구멍이 난 부분이 많은지 이거는 사실은 선생님이 여러분들 직접 본 게 아니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스스로 더 잘할 거야. 그래서 난 바로 실전 연습으로 가도 돼. 난 계속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40점 중후반 학생들이 가는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가세요. 근데 내가 1학기 때 대학생을 하면서 1학기 동안은 공부를 안 하다가 6월달부터 좀 집중적으로 한 5개월 정도 공부를 해가지고 수능을 한 번 더 도전을 해볼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은 입에서 개념 완성 강의도 시작을 하세요. 총 25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간은 딱 한 강당 40분 내외로 해가지고 딱 압축적으로 개념을 연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주일에 딱 월, 수, 금 3개씩 듣는다고 하면 한 주에 9강을 들을 수 있죠. 그러면 2주 반이면 끝납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거 놓치지 않은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되면은 언피실 자료분석 강의를 중간에 한 번 좀 들으시고요. 아니면 자료분석 교재의 유형별로 정리가 되는 걸 한 번 정리하는 건 여러분도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 나서 이제 우리 40점 이상의 학생들이 따라하는 커리큘럼인 어메이징 최고소 엔제 시즌 1, 2를 거쳐가지고 엄시화동길 다지선다 하고 언팩트로 넘어가시는 이러한 커리큘럼 따라가시면 가성비가 되게 좋은 시간 대비 아주 효과가 되게 잘 나오는 그런 공부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올해도 하반기에도 이런저런 커리큘럼 그다음에 컨텐츠 되게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도 여러분들 믿고 선생님 따라서 같이 하반기 실전역을 쭉 끌어오시면 11월 달에 이 커리큘럼 가이드를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단순한 1등급을 넘어서 전부 다 만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한 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갈수록 날씨가 더워지고 비도 많이 내리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공부하기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자 나한테면 안 좋은 게 아니고 모두에게 공부하기 안 좋은 상황이죠. 이 상황을 좀 실기롭고 지혜롭고 그리고 하루하루가 바로 내일이 수능인 것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쌓여가지고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 커리큘럼 가이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선생님 믿고 따라오시면 올해 꼭 좋은 결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엄영근 선생님이었습니다.